오늘 이 아침에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10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10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깨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강단의 말씀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 흐름이 바로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냐 보통 우리가 흔히 저 사람은 믿음이 참 좋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주로 대부분은 뭐죠 보이는 부분을 가지고 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또 예배 빠지지 않고 또 교회에서 활동도 좀 하고 그럼 보통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하죠. 물론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믿음이 있어야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믿음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고 심하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단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12년을 혈류증 이 병은 그 당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조주받은 병 절대 고칠 수 없는 불치병입니다. 그래서 12년 동안 온갖 병원 의사 다 찾아가고 다 해봤지만은 결국 재산만 탕진하고 절망과 낙심 속에서 인생을 포기하면서 살아가던 그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수많은 무리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가게 됩니다. 문등병과 함께 무리가 있는 곳에 가면 돌맞아 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예수께 나와와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마가범 5장 28절에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께 직접 안수를 받고 안차를 받은 것이 아니라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수 있다라는 믿음 그 믿음대로 마가범 5장 29절에는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해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읍니다. 회당장 야이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사회의 최고 지도자가 자신의 권위와 사회적인 지위 모든 특권을 다 내려놓고 죽어가는 딸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집에서 온 사람들이 당신의 딸이 죽은 나이다. 이미 사망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죽었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리고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니라. 우리는 문제와 사건 앞에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이미 끝났어. 다 끝났어. 안 돼. 단정 지어버립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제와 사건 앞에 헐리우드 액션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느냐 어떤 눈으로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히브리스 11장 1절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실상을 바라보는 것이고 믿음은 보이지 않는 증거를 붙잡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실상과 허상 사이에서 주로 보이는 것에 자지우지하고 갈등하고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허상을 보고 껍데기를 보고 겉면만 보고 쉽게 판단하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최고반 이사를 백성들이 가난한 땅 정복이라는 언약적 실상은 전혀 보지 못하고 그저 육신의 눈으로 홍해, 여리고, 요단강을 볼 때는 불신앙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열두 지파에서 훈련된 최고의 지휘관 최고의 지도자들이 가난한 땅 정탐을 갔습니다. 열 명의 정탐꾼의 눈에 보여진 것은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업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절대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할 것이라는 결론과 보고를 했습니다. 이에 비해 똑같이 40일 동안 정탐한 갈렙과 여수와의 보고는 완전히 정반대였습니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똑같은 문제와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환경을 보았는데 그 보고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의 차이입니다. 실력이 아닙니다. 능력이 아니에요. 믿음의 차이입니다. 언약보다는 약속보다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상황이 더 크게 보였던 거죠. 현실이 더 크게 보였던 겁니다. 이렇게 실상과 근본을 놓쳐버리면 바로 눈에 보이는 것에 속게 되고 불신앙하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 내 안에 있는 두 마리 불신한 게 견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편견과 선입견 완전히 벗어버리고 영적인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며 믿음의 증거를 붙잡는 그러한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2024년 교회와 원단을 통해서 주신 언약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망대를 세우고 장막터를 넓혀나가실 것인데 과연 누구를 통해서 하실까요? 영적 장막터 영적 망대가 세워져 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성취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시내가에 심은 나무처럼 참 응답을 누리는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어디에 서 있는가입니다. 오늘 10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하여 묵상하며 악인들의 깨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니라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길에 서 있고 어떤 길을 걸어가며 어디에 서 있습니까? 2024년은 긴 여정의 시간표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미션과 기도 제목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긴 여정을 마치 단거리처럼 그렇게 달려갈 수는 없기 때문에 긴 호흡을 가지고 영적 여유와 영적 힘을 가지고 24년의 여정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나의 영적 현 주소가 중요합니다. 믿음과 불신앙 사이에서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말씀과 현실 속에서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말씀보다는 그 말씀을 들을 때는 맞다고 인정하지만 돌아서면 가정과 직장과 현실과 세상이 나가면 받은 말씀보다는 현실이 더 크게 보입니다. 문제가 더 크게 보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의 영적 현 주소와 나의 영적 상태를 확인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다시 새롭게 갱신하고 도전하는 것이 바로 참된 예배의 축복이자 참된 예배의 응답입니다. 실패하는 자 인도받지 못하는 자는 악인의 궤와 죄인들의 귀와 길과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서 있기에 결국은 그 상태로 무너지고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며 말씀을 사실적으로 붙잡고 누리며 성취의 응답 속에 있게 됩니다. 오늘 모든 우리 예원의 가족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어디에 세울 것인가 24년 가장 중요한 장막터 가장 중요한 망대를 어디에 세워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의 축복을 누리면 오늘 10편 1편 3절에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나무는 나무인데 시내가에 뿌리가 내려진 나무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24시 시내가로부터 물을 공급받기 때문에 4시 4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철마다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럼 시내가가 과연 어디일까요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후대와 지역과 현장 모든 것이 예배의 장막터 위에 세워지시길 바랍니다. 예배 참석했다라가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모든 답과 모든 힘을 다 얻어야 됩니다. 시내가에 뿌리 내려졌다는 것은 말씀 위에 서 있는 말씀을 들었다가 아니라 말씀은 다 많이 듣고 있습니다. 들은 말씀이 얼마만큼 나에게 정리가 되고 언약으로 각인되고 뿌리 내려져 있느냐는 것은 다른 부분입니다. 아무리 많이 들어도 그 들은 말씀이 나에게 언약이 되지 않으면 각인이 되지 않으면 그 말씀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다 흩어버리게 됩니다. 즉, 말씀이 망대로 서 있어야만이 한 주간 문제와 어려움과 사건 속에서 나야가라 폭포 앞에 매달려 있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 붙잡고 문제 속에서 답을 얻고 갈등을 통해서 갱신을 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3응답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10편 1편 4절에 보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그런 신앙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이 감남산에서 40일 동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777의 내용을 붙잡고 3집중 아침에 낮에 밤에 기도하는 집중의 시간을 조금만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10편 1편 3절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형통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우리 예원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1편 3절에 엄마를